올라가는 중 끝났어? 그래서 아까 말 잘 듣는 구만 지금 이놈아 이놈이 잡아봐 미라이 잘못했어? 아 엄마한테 아 엄마한테 이쁘게 말해달래 아 엄마한테 아 엄마한테 물라니 일로와 일로와 아 이제 엄마한테 오는거야 마이크 야 우스 고구마 어디에 있나 보자 고구마 고구마 어디에 있나 보자 어딨어 거기에 있나 봐 고구마 아휴 아빠야 먹지 마 이따가 먹자 좀 이따가 일로 와봐 좀 이따가 먹자 저녁에 먹자 나 듣지? 먹지 마 밀라니꺼야 먹자 손금 망치잖아 가자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